1번 문제입니다. 주소 2번 문제입니다. 공장 3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교육 5번 문제입니다. 오주 6번 문제입니다. 공항 7번 문제입니다. 노 구 노 구 8번 문제입니다. 마늘 마늘 9번 문제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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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13번 문제입니다. 아빠 아빠 14번 문제입니다. 쪽 쪽 쪽 15번 문제입니다.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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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16번 문제입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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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주소 17번 문제입니다.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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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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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안 안 안 20번 20번 문제입니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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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문제입니다. 장치 장치 22번 22번 문제입니다. 수용 23번 수용 23번 문제입니다. 포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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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24번 문제입니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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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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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25번 문제입니다.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어요. 26번 문제입니다. 꽃 꽃을 20송이 샀어요. 꽃을 20송이 샀어요. 27번 27번 문제입니다.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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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였어요. 라면 28번 28번 문제입니다. 한 잔만 한 잔만 주세요. 29번 문제입니다. 약 20분쯤 걸려요. 약 20분쯤 걸려요. 30번 문제입니다. 허리를 다쳤어요. 31번 문제입니다. 거기 119지요? 거기 119지요? 32번 문제입니다.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33번 문제입니다. 한번 입어 보세요. 한번 입어 보세요. 34번 문제입니다.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35번 문제입니다. 제 방은 206호예요. 제 방은 206호예요. 36번 문제입니다.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3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강남구 논현노 134번지예요. 38번 문제입니다. 장갑을 넣는다. 장갑이 다섯 켤레 있습니다. 장갑이 다섯 켤레 있습니다. 장갑이 다섯 켤레 있습니다. 한 반에 열한 명만 왔어요. 4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12월 21일입니다. 생일이 12월 21일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제대 42번 문제입니다. 과자 43번 문제입니다.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44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실패 46번 문제입니다. 자리 47번 문제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48번 문제입니다. 오후 8시에 만납시다. 오후 8시에 만납시다. 49번 문제입니다. 사기 40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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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번 문제입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52번 문제입니다. 저기에 공을 넣었어요. 53번 문제입니다. 명사 54번 문제입니다. 빨래 55번 문제입니다. 책상 옆에 있어요. 책상 옆에 있어요. 56번 문제입니다. 7시에 에어컨을 켰어요. 57번 문제입니다. 수건 58번 문제입니다. 고정 고정 59번 문제입니다. 종이를 많이 썼어요. 종이를 많이 썼어요. 60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2월 3일이에요. 오늘은 2월 3일이에요. 61번 문제입니다.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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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번 문제입니다. 반지 63번 문제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제 어머니는 주부세요. 제 어머니는 주부세요. 64번 문제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기타 66번 문제입니다. 연구 67번 문제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소금 넣어주세요. 소금 넣어주세요. 68번 문제입니다. 가지를 사러 왔어요. 가지를 사러 왔어요. 69번 문제입니다. 도시 도시 70번 문제입니다. 상처 상처 71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기억해요. 대화를 기억해요. 72번 문제입니다. 감을 줍고 있어요. 73번 문제입니다. 수업 수업 74번 문제입니다. 모래 모래 75번 문제입니다. 고리가 길어요. 고리가 길어요. 76번 문제입니다. 신발을 잡으세요. 신발을 잡으세요. 77번 문제입니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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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번 문제입니다. 가장 가장 79번 문제입니다. 공을 굴려요. 공을 굴려요. 80번 문제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해요. 머리가 똑똑해요. 81번 문제입니다. 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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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번 문제입니다. 당심 당심 83번 문제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고리를 골라요. 고리를 골라요. 84번 문제입니다. 수건이 괜찮아요. 수건이 괜찮아요. 85번 문제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85번 문제입니다. 수료 수료 86번 문제입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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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번 문제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가방 위에 놓았어요 가방 위에 놓았어요 가방 위에 놓았어요 88번 문제입니다. 숟가락을 닦으세요. 숟가락을 닦으세요. 89번 문제입니다. 유리 90번 문제입니다. 배상 91번 문제입니다. 공원 옆에 살아요. 92번 문제입니다. 종이를 접지 마세요. 종이를 접지 마세요. 93번 문제입니다. 현지 94번 문제입니다. 당장 당장 95번 문제입니다. 감을 받아요. 감을 받아요. 96번 문제입니다. 새 거울이에요. 새 거울이에요. 97번 문제입니다. 보고 보고 98번 문제입니다. 감상 감상 99번 문제입니다. 100번 100번 문제입니다. 겁니다. 90번 10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